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가 평소 일상에서 자주 쓰는 스몰토크 6개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몰토크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이티브는 심지어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잡담 떠는 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있던 아니면 레스토랑에 줄이 서있던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때 우리가 막 excuse me 또는 막 우물쭈물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몰토크는 진짜 중요한데 오늘은 실제 우리가 네이티브와 만나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제가 자막 깔지 않고 영상부터 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수업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네이티브와 이렇게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한번에 착 알아듣고 내가 뭐라고 답변할까 이것까지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바로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것도 네이티브가 이 표현을 쓴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왔을 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자 what's new? 이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소식 없는지 별일 없는지 어 별일 없어? 어떻게 지내? what's new? 연관 표현으로 what's new in your life 이것도 자주 쓰이는데요 so what's new? 이렇게 지인이 물어본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서 최근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을 얘기해주면 돼요 oh I just got promoted to a manager 아 나 이번에 매니저로 승진했어 I just got promoted to a manager so what's new? quit on Dominic so what's new Frank? I got no business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same old same old 늘 거의 똑같은 일상을 살잖아요 same old same old 늘 똑같아 그래서 네이티브가 저에게 so what's new? 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의 대부분 답변을 not much nothing much 이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I'm not much I'm just busy with work what's new with you? 그냥 뭐 일하느라 바쁘지 뭐 특별한 일 없어 not much I'm just busy with work what's new with you? 뭐 너는 별일 없지 what's new with you? so just what's new? not much 그래서 상대에게 새로운 특별한 소식이 없는지 묻는 what's new? 뭐 별일 없지? 잘 지내지? what's new? 요구의 정확한 뉘앙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엔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 바에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남자분이 쓱 다가오면서 what's your story? 라고 물어봤더라고요 남자분이 아니라 이 브로콜리처럼 생긴 괴물이었는데 what's your story? 여러분 what's your story? 이것도 네이티브가 갑자기 물어보면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이라 그랬죠? what's your story? 지적하면 어? 네 사연은 뭐야? 근데 what's your story? 이게 두 가지 사항이 크게 쓰일 수 있다는 거 what brought you here? 여기 어쩐 일로 온 거야? what brought you here? 또 tell me about yourself 어디 얘기 좀 해줘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알려줘 tell me about yourself 이 두 가지 사항이 쓰일 수가 있는데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what's your story? 라고 다가오는 장면이 나오니까 반갑더라고요 아직 what's your story? 요게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예전에 다룬 영상을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확실히 정보 쳐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장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여유로울 때 crowded 라고 하면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 붐비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많고 꽉꽉 차 있을 때 it's so crowded in here 아 여기 진짜 사람 많다 it's so crowded in here 그러면서 덧붙일 수 있는 말 한마디 I'll have to remember not to come here on Fridays 금요일에는 여기 오면 안되겠다 생각해보면 금요일에는 어딜 가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I'll have to remember not to come here on Fridays 또 웨이팅 오래야 되거나 정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줄에 길게 서 있을 때 그때 그냥 한마디 툭 던질 수 있는 그런 스몰 투크 it looks like we're gonna be here for a while 아 보악하니까 여기 한동안 뭐 꽤 있을 것 같다 it looks like we're gonna be here for a while 이거는 사실 제가 뭐 어딘가 갔는데 되게 일처리 속도가 정말 느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일처리해 줄 때까지 그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툭 농담처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 it looks like we're gonna be here for a while so looks like we're gonna be here for a while coffee's on me 근데 반대로 진짜 사람이 바글거렸던 그러한 곳인데 오늘 가니까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특히 비즈니스들이 되게 힘들다 보니까 저도 이 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처음 봐 I've never seen this place too empty 아 여기 이렇게 사람 통통인 거 처음 봐 I've never seen this place so empty I've never seen this place so empty 그래서 어딘가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거나 적을 때 이때 한마디 덮어줄 수 있는 표현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내가 회사에서 오늘따라 일이 많거나 아니면 여유로울 때 이때도 스몰토크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질 수 있죠 I can't believe how busy we are today 야 진짜 이렇게 바쁘다는 믿기지가 않는다 I can't believe how busy we are today 근데 오늘따라 막 고객도 없고 되게 조용한 거예요 I can't believe how quiet we are today 또는 I can't believe how slow we are today 야 이렇게 여유로운 거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마셔도 진짜 여유롭게 이렇게 천천히 타가지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여유로운 하루 I can't believe how slow we are today 그럼 상대가 맞장구로 아이들 그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표현 들려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좋은 하루 보내고 있어? 지금 이 시점까지 좋은 한 주 보내고 있어? 예를 들어 한 수요일쯤 상사가 저한테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꽤 잘 보내고 있어요 It's going pretty well I had a great meet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진짜 미팅이 잘 돼서 I had a great meeting this morning and I'm waiting for the contract to come in 계약서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I'm waiting for the contract to come in Hey guys, how's your day going so far? 그래서 물론 Are you having a good day? Are you having a productive day? 생산적인 많은 일을 한 많은 거를 이룬 날 productive day 이렇게 are you로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Are you having a good day? 이렇게 좋은 하루 보내고 있어? 라고 하면 답변은 Yes, No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긴 대화를 유도하는 How로 물어봐 주세요 How's your day going so far? How's your week going so far? 여러분 우리 스몰토크를 할 때는 How랑 친해져야 돼요 밥을 먹고 있을 때 상대의 음식이 맛있는지 How's your steak? 너 스테이크는 어때? How's your steak? How's your steek? It's all right I could have filled the bowl a little more 또 How's school? 학교는 어때? How's your family? 뭐 너의 가족은 잘 지내? How are you settling in? Pretty well Princeton has a beautiful campus How do you like a new job? 뭐 새 직장은 어떻게 마음에 들어? How do you like a new job? 이렇게 How로 물어봐야지 조금 더 긴 답변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 How do you like a new office?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질문 하나 툭 던져놓고 상대가 주절주절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Do you like a new job? 새 직장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두루 물어보면 Yes No 이렇게 딱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How로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네 번째 계획 물일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So what do you two have planned for the rest of the day? 여러분 The rest of the day 남은 하루 The rest of the night 남은 밤 이 The rest of 이거랑 같이 한번 정 붙여 볼게요 물론 제가 이거는 Enjoy the rest of your day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njoy the rest of your day Enjoy the rest of your night 맨날 Have a good day 이것만 하지 않고 Have a good one Have a good one Enjoy the rest of your day 뭐 이런 거 섞어 쓰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계획을 물어볼 때도 자주 쓸 수 있어요 What do you have planned for the rest of the day? 남은 하루는 어떻게 보낼 계획이야? What do you have planned for the rest of the day? 이건 회사에서도 오늘 뭐 남은 하루 동안 뭐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뭐 특별한 미팅이 있는지 그냥 스몰토크로 자주 써요 What do you have planned for the rest of the day? What are you doing for the rest of the day? 자 그럼 다섯 번째 스몰토크에서 항상 빠질 수 없는 건 날씨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되게 어색한 사이에서 요즘 되게 춥지 않아요? 날씨가 좀 풀렸네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It's chilly out today 밖에 오늘 되게 쌀쌀하네요 It's beautiful out today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It's beautiful out today 이런 거 It's nice out today, isn't it? 또는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today 보니까 오늘 좀 비 올 것 같네요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today 뭐 이런 식으로 날씨 얘기는 진짜 빠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해외에 연락할 때도 응용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t's freezing today in Seoul 서울은 오늘 진짜 너무나도 추운데 It's freezing today in Seoul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LA 날씨는 못 돼요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What's the weather like in Glasgow? 이렇게 스몰 토크로 날씨는 진짜 빠질 수 없는 대화 주제 중 하나라는 거 진짜 이런 말 되게 많이 덧붙일 수 있잖아요 I hear it's beautiful there this time of year 이맘때 거기 진짜 아름답다던데 I hear 이거는 자주 듣는다는 거고 그렇게 들었어요 조금 더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건 I heard 이건 거 같아요 I hear it's beautiful there this time of year I hear it's lovely there this time of year 자 그럼 마지막 How's your mom? 여러분 사실 저는 미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연락하면 항상 저에게 진짜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So how's your mom? 엄마는 어때? 이건데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엄마가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방문하셨을 때 저의 절친한 세라도 만나고 세라 부모님도 만나고 저의 회사에 와서 상사도 만나고 그랬는데 딱 한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만 하면 계속 저한테 저희 엄마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조금 친한 사이라면 이 가족 안부도 많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 How's your family doing? 가족은 뭐 어떻게 잘 지내? How's your family? How's your family doing? 또 How's your mom? 어머니는 뭐 잘 지내셔? Say hello to your mom for me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 Say hello to your mom for me 안부 전해달라는 Say hello to 이거 하니까 Send my regards 이것도 생각나네요 안부 전해줘 Please send my regards How's Elizabeth? She sends her regards 근데 여러분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특히 아이가 있거나 뭐 반려견 반려묘가 있다고 하면 Do you have any pictures? 이 사진이 있냐는 질문을 은근 많이 물어봐요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는 사이에선 Do you have any pictures? 이거를 자주 물어본다는 거 왜냐면 사진 보여주면 너무나 adorable 하네요 이렇게 막 칭찬할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또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예요? 등등 이렇게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Do you have any pictures? 이걸 자주 물어본다는 거 예를 들어 I need to go pick up my kids 애들 데리고 이제 가봐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Oh I don't know you have kids 애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Do you have any pictures? Do you have any pictures of them? 어 애들 사진 있으세요? 특히 뭐 아이를 좋아하거나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Do you have any pictures? Do you have any pictures of them?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또 사진을 보여주면 They're adorable. What are their names?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이름이 뭐예요? They're adorable. What are their names? How old are they? 몇 살이에요? 이렇게 연관 표현으로 추가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생각해 보면 같은 엄마 아빠들끼리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아이가 8살이래요 My son's turning 8 this year 저희 아들이 올해 8살 돼요 My son's turning 8 this year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도 거의 비슷한 또래 애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인 거예요 Oh really? I have a daughter his age 제 딸도 그 또래인데 Where does he go to school? 걔는 학교 어디 다녀요? 이렇게 학교나 과외 활동 이렇게 추가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사생활을 이렇게 막 함부로 공유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네이티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이렇게 뭐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아무튼 이렇게 네이티브가 평소 일상에서 자주 쓰는 스몰트크 6개를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다 네이티브가 평소 일상에서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에 착착 다 듣고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정보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